수술하다, 우승아. 매일 붕니다, 이거리. 잘 먹네, 자인. 눈이 졸립다. 응, 잠이 지금 막 운다. 또 배가 불다. 이 할머니가 목욕해 온 저녁엔 잘해. 안돼, 안돼. 오늘 목욕해야 돼. 그럼 깨하고 목욕해야 돼. 배가 좋아하고. 할머니 보고 있어? 응, 쭈쭈 뼘보기 쭈. 할머니랑 외할머니랑 친해져야 돼. 응, 맞아. 그래, 엄마 아빠 좀 수월해 그래. 친해져야 돼, 이겠지, 제인아? 아이고. 친해질 수 밖에 없다. 아이고, 손 봐라. 수많은 손이 돼갖고, 크다. 손이 이거보다 한참 작았는데, 갑자기 손이 엄청 커져. 응, 그렇지. 빈산만 하다니까. 아이고. 좋지. 배가 불룩해져도 빨아도 나오고.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악성질 나빠져. 그래, 쭉쭉쭉 빨아먹고 싶은데도.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빡빡 먹어야 되는데. 쟨 좀 있다가 수영하자. 알겠지? 배 좀 꺼트리고. 어, 약간 찼다. 트림 한 번 하고. 트림 한 번 하고. 트림 한 번 하고. 너도 저 편이 옆에서 눌렀네. 어, 새네. 새네. 아이고. 다 젖었지? 옷도 다 젖 거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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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라 우리 아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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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까라 해봐야 돼 응 아 안 만져봐라 안 젖었지? 안 젖었어 젖었어 괜찮은데? 여기 손손을 젖어 여기 만져봐 여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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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내로 오겠다 또 똥살 준비하나? 뒤내로 오겠다 똥살 준비하시나? 더 먹어야 되는데 밥이 너무 작잖아요 밥이 작아? 건더기 먹으면 돼 아니 건더기를 반찬 먹으면 돼 반찬 먹으면 돼 지금 햇반도 딱 빨려 있잖아 햇반도 빨라 햇반도 빨라 햇반도 빨라 햇반도 빨라 햇반도 빨라 햇밥 물그릇 닦아라 이 제인이 젖병이 세네 아 네 이거 어디서 세는 거야? 아 이거 입꼭지가 아닌데 왜? 맞는데? 아 아 아 감사합니다.